멤버의 인사 오늘은 조금 쓸쓸한 빈자리가 느껴지긴 하는구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뉴이스트 도블린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인사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알려줘요. 좀 맞추게.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뉴리스 W입니다. 뉴블의 러브 도시락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명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백호가 게임 일정 때문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빈자리 있는 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성공 좀 배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까지도 전화하면서 도시아 받으시는 분들 네모까지 잘 챙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마음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민기도 많이 따뜻하고 왜요? 영혼 없습니다. 저번에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맞아요. 백호가 뽑은 사연이었죠. 네, 백호가 뽑은 사연에 우리가 또 도시아 배달을 갔었잖아요. 근데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고 잠깐만요. 짝사, 짝사, 짝사 신척 아, 짝사 딱 기쁘다. 딱 기쁘다. 그다음에 고객님께서 이제 자세한 선생님께서 저희 조철현 선생님께서 네, 네. 잠깐만요. 시청을 해주셨어요. 짜잔. 좋은 곳 다 해줬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우리가 연기를 너무 못하지 않았나?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배가쁘다. 밥 먹자, 밥 먹자. 연기는 진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가야 할 곳이 그 이제 김유나님. 김유나님? 또 렌 씨가 뽑은 사연. 제가 뽑은 사연인데 이분께서 굉장히 취준생이신데 굉장히 흔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서에도 흥자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같이 춤추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다. 취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데 스트레스를 쌓을 때마다 노래방을 가신대요. 노래방에 가셔서 신나는 노래. 여기 밑에 또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정말. 뭔가 제가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약간 이별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포즈인데? 이제 윙기랑 춤추고 즐기고 싶으니까 노래방도 나쁘지 않을까? 아프긴 한데? 저도 이제 스트레스 풀러 갈 때 노래방을 좀 많이 찾는 편이긴 해요. 집에서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계 있죠. 노래가 빵빵한 사운드가 있어야 스트레스도 같이 풀리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깃발리시면 안 돼요. 사실 힘이 좀 힘들어요. 사실. 네. 힘내세요. 아시겠죠? 나는 하나의 더 아이디어가 있는 게 이제 또 취준생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 잠도 못 잘 수도 있어요. 수며 클리닉이다. 수며 클리닉 VCR을 찍는다. 그래서 이분의 뭐 내 파검사 이거 너무 너무 내 파검사? 주무시고 있으면 살짝 이렇게 도시락을 놓고 머리밭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꽂아 놓고 오는 오오.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여기도 있지 않나? 난 진짜 수며 클리닉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흑이 많으신 하잖아요. 지금 저랑 같이 춤추고 싶다잖아요. 차이도 좀 제대로 보세요. 네. 저랑 같이 지금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춤을 쪄가지고 그럼 어디에 있었어요. 노래방이겠죠. 그럼 혹시 PD님 지금 노래방 가능할까요? 연락해줘? 네. 가능할 거 아니에요. 가능할 거 같아요? 근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수며 클리닉? 수며 클리닉 좋은 것 같은데? 아, 수면 클리닉 갑시다. 그럼 우리. 그러면 저희 제작진분들한테 투표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쵸? 저희가 뽑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노래방을 손을 들어주시고요. 수면 클리닉을 손을 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 아, 아, 여섯, 일곱, 일곱이 여덟 명, 어쨌든 노래방이긴 한데. 후우우우우, 그런데. 그거를 아셔야 해요. 아니. 그거 아셔야 해요. 수면 클리닉도 다섯 명씩이나 나왔다. 아, 맞아요. 다섯 명이 나왔어요. 해줘야 무슨 생각이 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럼 노래방에서 먼저 이렇게 노래를 하고 계실 거 아니야? 노래 하고 있는데 연예인분들 이렇게 들어오셔서. 습격? 습격. 네, 맞아요. 요즘에는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의 우상, 롤모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이런 분들이 자기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들어왔을 때 그 얘기 그렇죠, 포커페이스 부르고 있는데 레이디 가가님 부르고 퍼 퍼 퍼 저희도 화이팅을 한 번 더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화! 어떻게 한다고? 화! 이! 틴! 어떻게 한단다 전면 발전하는구나 화! 이! 틴! 오케이, 가자! 갑시다 네 보내주시고 네? 넌 어디어디 또 거기만 날씨 너보고 네 기분은 그냥 어떤지 여긴 여긴 사람 많은 도시 너를 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네 오! 네가 좋아하는 건 이것저것 챙겨 늘어나는 가방이 좀 무거워 또 난 참을 수 있어 널 맨 나는 고급할 조용하게 들어가야 하나? 쉿 저희가 저기 거울이 신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잖아요 짜잔! 짜잔! 혹시 주인공들은 보셨어요? 지금 사전 촬영 중으로 속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옆에 카페에서 지금 저희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진짜요? 멀리서 오는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 팩클럽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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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부를 수 있는 건 다 부를 수 있는 거 웬만한 모르 좀 못 따라하는 부분 저희만의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휴이분이 귀신을 안 와봐요 이렇게 여자랑 가서 이걸 다 보여주세요 네 황인노래 방이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 사벅 여기네요, 여기네 여기네 기한이 있었던거 아 기한이 있었던거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period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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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좀 자기 얘기해야 돼요 왜요? 왜냐면 그냥 기분 내는 거예요 속상에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분 내는 거라고요 알았다 이런 맛술이 약간 심격하는 거지? 그냥 얘기하면 안 돼? 기분은 내야 되잖아요 이런 건 잘 해 알겠어요 일단 기분 한 번 내봤어요 네, 기분 너무 오랫동안 맞아요 지진이는 무조건 타이틀곡 나올 것 같아요 타이틀곡? 어떤 타이틀곡 계산하세요? 저는 당연히 올해의 데뷔곡 Face 나올 것 같고 지진이는 뭐 지진이는 뭐 여보세요 나올 것 같고 사실 저희 노래를 노래방에서 불려하기 좀 어렵거든요 아,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거 안 돼요, 공짜 진짜 정말 거짓말 아니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해요 뭐 여보세요가 됐던 Face가 됐던 불러보라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와주스마은 멤버 중에서 재민기요라고 불러주셨거든요 맞아요 이 뜻은 민기의 Paradise 아니지 형이 형이 봐봐 Paradise 아, 비싼 것 같은데 한 번 해봐 다 대결이야 목에다 딱밤 때리기 오케이 오케이 목에다 이렇게 딱밤 때리기 오케이 하나, 둘, 셋 Paradise Paradise 제가 먼저 할게요 Paradise Paradise 자, 민기가 이겼다 손 들어주세요 민기가 이겼다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한 정도 없었어 빨리, 빨리 하고 시작 아,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어, 근데 연걸레스 마찬이에요 아니, 근데 하는데 발음이 아무것도 달라요 그게 봐, 집중해 아, 신발 도로만 봐 도로만 봐봐 도로만 봐봐 오, 도로만 봐봐 죄송합니다 이분이시다 이분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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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님 이분이시네 살짝 눈치 채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오, 테이블 치운다 아니, 어 뭐 또 무슨 춤을 추시려고 이렇게 또 테이블까지 이렇게 또 아니, 근데 직접 보니까 뭔가 지금 되게 뭔가 설레고 이분이 네 오, 페이스 왔다 아, 이 노래 진짜 어려운데 네 노래가 계속 안 돼 잘했나고 다 두 개 없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우리 노래가 노래 잘하시네 오, 우리 노래 만들 것 같은 노래 오, 춤추나 오, 대박 오, 춤 추나 오, 춤을 아시네 오, 근데 페이스 춤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한 달이 뭐야? 세 달 했죠? 아 그렇죠 세 달 했는데 이제 이거 사비 춤만 배우는 게 한 달 걸렸어요 춤깔하고 있어 의자춤 또 더 짧아 이 영상에서 오 동목 해줘야 했잖아 가운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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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이 잘하신다 같은데 진짜 진짜 어떻게 잘하신다 지금 카메라가 이 정도면 두 분이 있을 때 장난 안 했지? 아니 카메라 없을 때가 없을 때는 아마 바닥을 이렇게 뒹부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랩포네 영어의 그래 이 노래는 이렇게 나는 정확히 This is 까지 일단 노력은 만점 길이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잘해주셨어, 진짜로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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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웨이 웨이 이 노래가 진짜 있는데 이제는 또 헤매고 널 찾어 널 찾아서 뛰어봐 내 방아 이거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진짜 좋아요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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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더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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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더 아 이거를 해주시네요 이거를 원해 원해 원해를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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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더 너를 찾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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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잘한다 자 이제 뚜루뚜루뚜가 나오는 동시에 이렇게 들어가자 한 손은 도시락 한 손에게 키오 굿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리 opens 잠시 안 도망쳐 두두루 기억을 그는 이곳에 자라리 날 도와줘 대자브를 대자브를 나는 모르게 속겨 계속 망쳐 그래서 저 대답을 해 기억해 아아악 잘 들리네 잘 들리네 잘 들리네 잘 들리네 잘 들리네 잘 들리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정신이 없었네요 좀 앉으시면서 만드셔서 손님 얘기를 나눠볼까요? 편하게 이렇게 두 분을 위해서 저희가 도시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민기님이 직접 만드신 저희끼리 이렇게 직접 만드신 저희가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아 진짜요? 네 두 번째 배달이거든요 지금 자 나 눈 감고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진짜 맛있겠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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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너무 좋아하죠 이런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사연 보니까 요즘 취업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지? 아 외향사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영어로 답변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고 준비 같이 스터디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한두 명씩 떠나가니까 축하하면서도 씁쓸하기도 하고 이제 언제까지 이거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할 때가 점점 오니까 그 하루는 스터디 전에 뉴이스드 영상도 보고 있었어요 보고 나서 이제 윤아 너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오늘 여태까지 본 것 중에 미소 제일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승무원 준비하는 거 보다 보니까 미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아 진짜 이게 원래 진심으로 웃어야 자연스럽잖아요 가짜로 웃으면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뉴이스드 영상 보고 들어가고 좀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그대만 좀 말해요 내가 그대 마음이 알게요 말만 주거라 근데 또 아론이 영어를 하니까 또 잘하죠 약간 질문을 해주면 그 답을 또 들어줬고 그쵸? 면접하는 것처럼 그쵸 그쵸 우리의 소식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동안 제가 정말 어려운 일을 찾기 때문에 잘하시네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는데? 잠깐만 잘하는데? 와 영어가 예쁜데 진짜 금방 좋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배달 왔으면 하는 멤버로 민기예 씨를 뽑아줬어요 사양 썼듯이 춤추고 흥만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민기예 님이 SNS에 올리신 영상 볼 때 항상 그거 보고 정말 저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노래방에서 볼 때 친구들이 정연군이 신경을 안 쓰듯이 저를 내버렸대요 혼자 이제 막 즐겨야 되시고 네 제가 뭐라고 하든 친구들이 신경을 안 써요 진짜 한번 같이 놀아보고 싶다 너무 친구면 진짜 잘 맞을 것 같다 이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그럼 오늘 저의 목적은 스트레스를 날리는 거예요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와 좋아 네 다들 등 묶으실 준비되셨나요? 네 되셨나요? 네 가장 재밌게 놀 수 있나요? 네 갑니다 5,6 나의 눈은 가득히 해 널 이 속심에서 널 흐낼 수 없어 예 같은 실제 가속히 해 스킹 3월 3원 3원 4,5 나의 3,6 5,6 7,14 와우! 와우! 오늘 와주셔서 진짜 진짜 고마웠고 앞으로 저희가 꿈을 이뤄서 서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힘내요, 화이팅! 뉴이스트 분들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정말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항상 아깝게 많이 힘내세요. 잘 왔어요. 모두 취업 준비를 하시느라고 아마 스트레스 많으셨을 텐데 렌씨 덕분에 많이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우리가 응원해 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은 면접 볼 때 잘 되지 않을까. 잘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비행기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 기다리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나요. 안녕, 우린 다음으로 또 출발해야 돼요. 다음 장소로 출발해볼까? 네. 생각을 해. 최군이 지 contro다. 최군이ping. 최군이 비교하는 레이싱 첫 번째 테이upsacies repeats uh category rollerたい Tucker proors